자, 평가원이 말하는 대로 영어 공부합시다. V영어 김지영이고요. 요즘에 자꾸 제 캐스트 영상 마지막에 김지영이었습니다. 밑에 자막이 김장이었습니다. 라고 나온다며? 나도 고복고복 되게 웃겼는데. 아무튼 짧게만 언급하고 갈게요. 별로 할 말이 많지 않아서 그래요. 7월 교육청 모의고사의 주요 문항 해설 강의를 찍었습니다. 지금 39번까지 찍었는데 이 칠판에 쓰여진 문제들을 찍었어요. 별표 친 문제들은 그래도 꼭 보셨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 좀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올해 들어서 나왔던 해설 강의 중에서는 가장 짧지 않을까 싶어요. 그 말은 뭘 의미한다? 제가 보통 여러분들 2시간, 3시간 많으면 4시간까지 가봤잖아, 얘들아. 6월 평가 모의고사는. 지금 한 1시간, 2, 30분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. 가장 평범한 수준에서의 나의 현재 점수를 알 수 있을 만한 문제인 것 같아. 물론 저도 알아요. 이번에 도표 문제. 그런 변수가 있기는 있으나 이번에 도표 문제가 49%가 나온 것 같더라고. 정답률이. 그 이외에는 딱히 대단하게 이슈가 될 만한 문제는 좀 없었어요. 다만 제가 별표 쳤다라는 이 문제들은 최근 평가원까지 이어지는 어떤 현상들과 제가 좀 접목을 시켜드렸으니까 이거는 그래도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. 이런 말을 쓰기 싫은데도 어쩔 수 없이 써야 될 것 같아요. 7월 교육청 모의고사는 뭐라고? 평이했다. 라고밖에 얘기 못할 것 같으니까 그냥 딱 내가 편안한 상태에서 문제 풀었을 때 나오는 나의 실력의 두께가 어느 정도인지를 볼 수 있을 만한 문제의 얘기는 되게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한번 좀 잘 해석 강의 좀 보시면서 확인하셨으면 좋겠고. 뭐 언제든지 얘기하지만 V단어 화이팅이죠. 문제 번호고 이번에 V단어에서 조금 치명적으로 나왔었던 단어도 몇 가지 좀 썼어요. 근데 이번에는 좀 다 쉬워서 그렇게 많이 뽑아내지는 못했어. Comprehensive. 설마 이해하는 분들 없죠? 포괄적인 거. 나오죠. 그렇죠? Marginal. Marginal. 뭐야? 핵심이 아닌. Marginalize. 무시하는. 이 느낌 돼야 된다고 그랬지? Struggle. 또 나오죠. 잘 안 될 때 쓰는 S다. Over. 소재와 소재끼리의 관계를 주는 단어. 뭐뭐 보다. 뭐뭐가 어떻다. Not A until B. 사건의 순서가 중요했었던 문장 구조였습니다. B까지는 A하지 않는다는 건 뭔 소리지? B가 되고 나서야 A를 하게 된다. 사건의 순서. 지금 이게 얘기가 통해야 돼요. 우리 지금. Existing. 존재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. 라고 했던 문제. 또 나오죠? Outgrowth가 됐던 여기 Outweigh가 됐던. 이번에 진짜 또 되게 치명적으로 좀 나왔습니다. 뭐뭐 보다 성장을 더 잘하다. 뭐뭐 보다 중요하다. 참고로 Outweigh는 어디에도 나왔지? 6월 평가원 모의고사 34번의 정답 선지가 Outweigh였던 것 같은데. 기억나나? 그래. 이 단어 되게 중요했었어요. 얘들아. 이번에 36번의 순서 배열 문제에 Replace 대체하다 대체하다 대체하다. 물론 맞아. 이미지가 중요한 단어야. 근데 얘들아. 꼭 해설강에 들어가서 내가 왜 이걸 그토록 강조하는지 한번 가서 보셨으면 좋겠고. Replace는 대체하다 틀린 건 아닌데 이미지가 중요하다고. 트렁크요. 이번에 두 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. 트렁크도 V단어 들어가 있었죠. 또 트렁크 뭐 짐 싣는 트렁크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 마시고. 몸통. 작년, 재작년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작년에는 평가원 모의고사 9월 평가원에도 나왔었던 문제야. 단어야. 꼭 아셔야 돼요. 식물 관련된 질문이었죠. 광합성 그거. Anchor. 이 단어도 닷을 내려라 라고 하는 그 닷도 물론 중요하지만 딱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 걸 얘기했다고 그랬지. 내재되거나 고정되는 거. 그게 이번 문제에서도 좀 중요하게 나왔어요. 뭐 등등등 있는데 제일 눈에 띄는 건 이 정도 단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. 음. 잘들 살고 있지 얘들아. 얼마 안 나온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시험도 잘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. 뭐 이전 케이스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기보다 실력에 집중하십시오.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영어의 시대는 무조건 실력이 들통나는 시대에 살고 있다. 꼭 기억하시고 해설강의 통해서 또 이런저런 얘기를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. 김지영이었습니다.